안녕하세요 포스티노 입니다. 오늘은 몇 달 전에 먹었던 참치회를 먹는 장면을 틀어놓고 EQ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냥 제 얼굴이 나오는 거를 할까 하다가 뭐 볼 게 있냐고 해서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되게 맛있게 먹었던 싱싱 참치입니다. 저는 거기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연희동 동교동 로타리 쪽에 있는 1인 식당 싱싱 참치 한번 가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지인들과 참치를 먹으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EQ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Q 사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저는 EQ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고 저는 EQ라는 친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EQ는 일단 equal에서 어원이 왔겠죠. equal이라 하면 같다 동등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 그러면은 equalizer 라고 하면은 동등하게 해주는 것 같게 해주는 기계 누군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이랑 같게 해주느냐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히스토이컬하게 올라가 보면 녹음 기술이 처음 개발이 되고 또 재생 기술이 개발이 되고 했을 때 사람이 귀로 직접 듣는 그런 어쿠스틱한 사운드를 그때 당시에 개발된 많은 마이크와 기록 매체 저장 매체 또는 또 재생 매체의 성능이 지금처럼 아주 뛰어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리의 변화가 있겠죠. 여러가지 문제로 마이크의 성능 또 재생 장치의 바늘의 물리적인 한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음이 좀 부족하다든가 특히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정해주고 원래 내가 녹음하고자 했던 그런 원래 소리랑 비슷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EQ 라는 것들이 개발된 시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여러가지 종류의 EQ가 나오고 여러가지 그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파라메트릭 EQ, 그래픽 EQ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또는 특성을 가지고 EQ가 개발이 됐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소리를 비슷하게 하는 그런 보정의 역할을 하는 EQ가 있다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메이크업,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건 좀 화장을 한다. 좀 이뻐 보이게 뭔가 좀 더 듣기 좋게 해주는 조금 더 양념을 쳐주는 MSG 역할을 하는 소리에서도 많은 그런 게 있겠죠. 뭐 EQ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이펙트들, 다이나믹 계열, EQ, 공간 계열, 모듈레이션 계열 이런 것들이 이제 다들 이제 소리들을 더 이쁘게 꾸며주는 내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잖아요. 그 중에 EQ는 소리를 더 밝게 해준다거나 불필요한 소리를 조금 빼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EQ가 사용이 되고 있죠. 보통 EQ를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느끼는 첫 번째 단계가 이런 것 같아요. 고음이 샤워해지고 저음이 빵빵해지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가 되잖아요. 이제 그 V자 곡선을 그리는 그런 EQ에 사람은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세련된 느낌이 들고 하이파이한 느낌이 들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쫓아가겠죠. 물론 이제 그런 곡선의 단점은 좀 힘이 떨어진다, 조금 음압을 울기가 조금 힘들어진다, 그런 단점이 있긴 해요. 모든 소리에 mid and bone, 고기와 뼈 중요한 부분은 다 mid range에 있으니까요. 보통 여기서 말하는 mid range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한 1km 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을 때가 사실 조금 줄어들면 고음과 저음이 확 올라가게 들리면서 굉장히 하이파이해지고 단점은 메가리가 빠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있겠죠.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거는 요즘에 EQ를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EQ들은 다 파라메터들이 뭐라고 그러지? EQ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밴드가 3개는 기본이고 4개, 5개 그리고 위아래로 필터까지 딱 이렇게 있고 특히나 로직 채널 EQ를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파 필터에 나오는 프로큐 같은 경우는 계속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건 있는데 EQ라는 거가 익숙해지기 전부터 이렇게 세밀한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 전체적인 소리에 톤을 만지는 데는 신경을 조금 덜 쓰고 무언가 문제되는 주파수를 자꾸 찾아서 빼려고 하는 습관들을 먼저 익히는 것 같아요. 그게 당연히 중요한 거긴 한데 문제가 되는 주파수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거를 빼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주파수가 뭐냐라면 쉽게 인터넷에 떠다니는 거는 윙이 한 대역 뭔가 레조너스가 공진되고 있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 대역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확률이 높은 거는 맞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톤이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좁은 Q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레조너스를 찾아서 이것들을 빼야지 라고 너무 노력을 하다 보면 소리가 개성을 잃고 힘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좁은 Q를 쓰는 것보다는 넓은 Q, Q값이 적은 넓게 넓게 해서 이 대역을 조금 빼고 저 대역을 조금 빼고 이게 이제 옛날 아날로그 방식의 이 Q겠죠. 물론 그 당시에도 Q값이 좁다 넓다 이것들 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하나하나 봐가면서 굉장히 좁은 Q로 어떤 데를 이렇게 서지컬하게 수술하듯이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던 시절의 음악을 들어보면 사운드가 너무나도 좋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오히려 이렇게 세밀한 EQ를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멍청한 EQ를 많이 쓰려고 해요. 밴드 수도 한 3개 정도에서 대충 스윗스팟을 찾아가는 거죠. 스윗스팟 이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몇 킬로대가 모니까 이걸 빼야지 이게 아니라 모든 갖고 있는 소리마다 내가 EQ를 어딘가를 뺐을 때에 그게 효과적으로 아니면 더했을 때에 그게 효과적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그게 되는 주파수 대역이 모든 소스마다 소리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스위핑을 해가면서 주파수를 부스트를 하거나 컷을 한 상태에서 그 프리퀸시를 왔다 갔다 해보면서 여기가 빠지니까 소리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 여기를 키우니까 소리가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 이거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방법을 하는 게 전통적인 EQ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을 저는 요즘에 다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재밌고 뭔가 조금 더 음악적인 느낌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톤 메이킹을 하려고 할 때 특별한 경우에 EQ를 과감하게 뾰족하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가 있죠. 믹싱 단계에서 특별히 이거는 좀 릉이한 소리가 좀 심해서 뺀다거나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또는 전자음악 베이스의 음악인 경우에는 신디사이저의 스파이키함을 더 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고음욕을 딱 확 올려준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공격적인 EQ를 할 때는 EQ로 뭔가 하이를 부스터를 해주는 것보다 다른 쪽의 프로세서 있잖아요. 하모닉 디스토션을 해주는 예를 들면 익사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죠. 저음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저음 쪽에 EQ를 막 올린다 보다는 서브 베이스 필터 같은 것들을 조금 걸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죠. 왜냐하면 없는 주파수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간 EQ를 조금 멍청하게 쓰자라는 주의입니다. 요즘에는 그냥 들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물론 그 방 자기가 믹싱을 하고 작업을 하는 그 방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 귀를 얼마만큼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믹싱이 된 소리를 음반을 음악을 그 방에서 계속 듣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계속 듣고 그것들에 익숙해지고 그게 나의 방에 익숙해지는 과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 소리의 밸런스를 내가 익숙해지는 거 일단 자기가 자기가 처한 환경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EQ 좀 멍청하게 쓰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지금 현재의 제 생각입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요즘에 어쿠스틱한 음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디사이저 베이스에 전자음 베이스에 프로덕션을 또 할 때는 저 또한 굉장히 EQ 셀렉팅에 조금 예민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조금 멍청한 EQ로 한 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을 좀 다듬고 그 다음에 모던한 EQ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EQ 라는 걸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EQ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소리가 무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소리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너무 세밀하게 만지지 말고 뭉뚱그려서 멍청하게 EQ를 잡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방향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은 둔하게 작업을 하면서 그 재미를 느끼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은 지금 현재까지의 제 아이디어고요. 앞으로 또 5년, 10년이 지나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 가면 또 다른 테크놀로지가 나오고 이럴 테니까 각자에 맞는 사용법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EQ에 대한 얘기를 한번 주저리 주저리 해봤습니다. 참치는 저기 뭐지 처음 먹었을 때는 기름기가 많은 부분 대뱃살 새치 뱃살 하얀 게 점 박혀있는 거 막 이런 거를 좋아하게 되다가 나이가 드니까 기름진 거 못 먹겠어요. 붉은 살 조금 이렇게 메카도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런 거를 조금 추구를 하게 되네요. 참치도 마찬가지로 알아서 입맛에 맞게 좋은 곳에 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에 쌓아 드셔지지 마시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컴프레서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다른 먹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티노였습니다.